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성형수술로는 단연코 눈 쌍꺼풀 수술이 1등 인데요 눈두덩에 줄이 하나도 없는 민자 눈이었다가 쌍수라인이 생기고 나서 눈이 커지는 효과가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아무리 방학이 두세달 된다고 해도 개학하고 나면 저절로 쌍믹아웃이라는게 커밍아웃에서 나온 파생어인데요 쌍꺼풀 수술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쌍믹아웃이 저절로 되겠습니다마는 코성형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바타코 등이 되어 뭔가 부자연스러운 얼굴 비율이 되거나 눈과 눈 사이에 코에 분필이 하나 딱 박혀있는 것처럼 실리콘이 비쳐 보인다거나 예쁘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동양인의 코 구조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비순각도와 너무 코가 들린거 아닌가 할 정도인 경우에는 코성형 했다고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다만 코성형을 한건지 안한건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코수술의 모습에 실망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은 코성형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형의학적 그리고 관상학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여성분을 보게 되면 콧대의 중요성을 느끼는데요 이마부터 보면 두 분 공이 입벽된 예쁜 이마이며 왼쪽은 트임과 절개 쌍꺼풀을 하시고 오른쪽은 쌍태를 많이 붙였거나 눈 화장을 하신 듯 하며 가장 큰 차이점은 왼쪽은 코를 높이기 전 상태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콧대가 아주 예쁘게 올라가 있어서 광대뼈가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고 입도 들어가 보이며 얼굴이 갸름해져 보이는 얼굴 비율입니다 즉 오른쪽 얼굴에 비하면 왼쪽 얼굴에서 이 하늘색 타원의 기운이 살게 되면 보라색 점선원의 광대의 기운이 상쇄되게 되는데 관상학에서 코의 기운은 왕이라고 한다면 관골의 기운은 신하로서 왕의 힘이 신하보다 세야 이렇게 역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순치의 기운인데 앞광대 지방식이나 앞볼 필러를 주입하여 관골의 기운이 주인격인 코의 기운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겁박하게 된다면 역모의 상이 되어서 불길한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가 낮을 때 앞광대 필러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여성의 경우에도 광대 쪽만 보게 되면 그 상당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워낙 코가 위쪽에 위치하는 관계로 그 주인이 하인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순리의 형세인데 이러한 비율의 개선 효과가 코수술 전후 얻을 수 있는 이득이며 또한 코 높은 서양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어도 예쁜 비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코수술 전후에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밋밋한 중안면부가 콧등과 콧붙이 윤기됨으로 인하여 오른쪽과 같은 곡면이 된다는 것인데요 똑같은 얼굴 면적과 크기라고 하더라도 왼쪽과 같이 평면적인 얼굴은 넓대대해 보이게 되고 오른쪽과 같이 콧대 높은 얼굴형에서는 갸름한 얼굴형이 되게 됩니다 이는 코 성형이 얼굴 입체감을 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여성의 경우 오른쪽의 여성보다 노란 점선원에 하감 받침이 부족한 볼록형 얼굴이기 때문에 하관이 이렇게 부족한데 중안부가 너무 나오게 되면 얼굴 비율이 더 이상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볼록형 얼굴에서의 코 성형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 전후 얼굴 비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쌍꺼풀 수술의 경우 10년만에 다시 보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없던 쌍꺼풀이 생겼으니 쌍수한지 5년 10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 알 수 있고 티가 나는 성형 수술입니다만 코 성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입체적인 비율 변화로 인하여 딸이 코 수술을 한지도 모르는 아버지들이 많이 계실 정도인데요 아바타코가 되지 않는 이상 실리콘이 비쳐 보이지 않는 이상 얼굴이 뭔지 모르게 세련돼지고 이뻐졌다고만 생각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